야 이거 불에 구우면 더 맛있네! 이야... 좋습니다. 날씨가 아주 그냥 버텔기 영어로 천고마비의 계절 아닙니까? 하늘은 높고 나가리는 산창 계절 아 솔린찬 잘 지냈나? 머리를 조화를 해야지! 코로나로 지친 중소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중소기업 제품 시장 조사를 해보려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 힘내시라고 여기 계신 시민분들에게 빅데이터를 좀 모아보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 앞에 있는 거 바로 중소기업 브랜드 10개 뽑아왔습니다! 두귀동 현미 만땅 누룽지 어? 송수 형님 하시는 건가 봐! 송수의 방안까지네! 4개나 있어요 안에! 사이좋게 먹으라고! 음 맛있네! 난 이게 제일 궁금해! 아 수로수 흔드기! 자연공이 제품! 우리 회사 직원분께서 한 박스 사놓으셔서 제가 몇 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거 궁금했어? 이거! 뭐예요 왜? 홍삼 커피 믹스! 그럼 카페인도 들어있고 사포닌도 들어있고 운동하기 전에 도스턴 느낌으로! 우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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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전류를 흘리게 해서 물단이 나오게! 약간 격락 효과가 있는 건가? 디자인이 되게 귀엽네요! 달팽이 스타일로! 미미봉이라고 하네요! 미미봉! 하동군에서 나온 알밤이라고 해요! 오! 역시! 구내산! 오! 색깔이 너무 이쁜데? 낙힘이 없고! 당류가 딱 1g 들어있어서 와! 이거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종아리 쿨링! 많이 서 계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 이 비타민 케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야! 이름부터 귀여워! 온통두유! 얼마나 이 안에 온통 두유로 가득 찼는지! 오! 고소해요! 검은콩 아시죠? 아! 검은콩 좋다! 그 고소함이 잘 느껴지는 거 같아! 이거는 브이라인을 또 유지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밤에 잘못 차고 나가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부에 닿는 거라서 사실 좀 예민할 부분이잖아요! 젖병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을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쇄 무해한데! 무해한! 아주 무해한! 비티 시크릿 송류 콜라댐! 송류가 몸이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먹어볼게요! 저도 하나 때릴래요! 아 재미네! 젤리야! 젤리! 하나씩! 어휴! 메롱 하는 거예요? 순지트 바이오 세라미 패치! 아! 이 두준 씨! 3개 붙었어요! 개운한데? 몇 개를 붙이시는 거예요? 일한다! 총명하네! 총명하네! 어 총명해! 좋아! 좋아! 일단 많이 가져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중소기업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네! 열심히 한 번 시장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넷이서 다 같이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뭐 사실 한 번 들어보셔요! 그냥 한 번 들어보셔요! 한 번 들어보셔요! 맞아요! 가시죠! 가시죠! 어디 가볼까? 여기 커플분들 계신 저기!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한판 상사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중소기업 브랜드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오늘은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콜라겐 젤리예요! 콜라겐이 또 노화 방지! 피부 미용! 굉장히 좋잖아요! 관심이 있으세요? 피부나 이런 미용에 대해서? 트러블이 많아요! 아!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앨범! 앨범 세트! 그리고 누룽재 같은 것도 있고! 잘 보셨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원적외선이 나오는! 어떻게 해요? 이걸로? 두 분의 첫 만남 혹시 언제쯤? 동시에 잡! 하나 둘 셋! 합정! 여기서 트러블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크닉 오셨구나! 들어오셨나요? 왕판 상사라고? 예! 예! 다름이 아니고! 코로나라 중소기업 분들이 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룽재도 있고요! 온통 투 유! 알밤! 마음에 들은 거 있으세요? 알밤이요? 정말 머리 스타일도 되게 알밤처럼! 아니! 색깔! 사진으로 내부해주시면 돼요! 맛있으면 맛있다! 맛있으면 맛있다! 그쵸! 그쵸! 아니 씹기도 전에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V라인 만드는 누구? 반응이 좋으신가요? 제품 두 개 있으니까! 한 분은 못 가져갑니다! This is a competition! 바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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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강동구야! 강동구?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동구 원비에 있는데! 모조리 씨붕하고 주... 왕판 상사라고? 아시죠? 네! 알아요? 네! 그거 잘 안 됐잖아요! 쫀득이! 네! 그럼 쫀득이로 가겠습니다! 다 가져가요? 예예! 저희 그렇게 쪼잔한 사람들은 아닌가요? 맛이 되게 다양해요! 트로스 쫀득이 어때요? 진짜 트로스 먹는 거 같아요! 아 쫀득인데! 트로스 먹는 맛이 난다! 근데 표정은 왜 그래요? 아 뮤지션이세요? 싱어솔라이터! 진짜 죄송한데 한국주 혹시 가능할까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뭐야? 쫀득이! 이런 것도 있고요! 비트 시크릿 썩니 콜라겐! 콜라겐이요! 한 번에! 바로 콜라겐 선택하시면 되니까! 전문가실 거예요! 어떤 편이에요? 정말 콜라겐 맛이에요! 아 콜라겐 맛! 맞아요! 콜라겐 맛이 있어요! 저희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럼요! 다 해! 하고 싶은 건 다 해! 맘에 드시는 거 저희가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다들 부족을 뺄 수 있는 이런 테이프도 있고요! 뭐가 좀 맘에 드세요? 네! 맘에 드시는 걸로! 뭐라고 부족 빼는 거 같아요! 네! 아 여기까지 좀 걸어오셨나 봐요? 네! 네! 지하철에서 천사 왔어요! 천사 오느라고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 생각나? 여기까지 거의 한 2만 4천 번 정도 몰랐죠! 그러니깐요! 네! 저희 비트였어요! 저희는 또 완판 상사에서 나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네! 저 아저씨들이어서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저거 잘 몰라요! 혹시 그러면 그 중에 누구를 좋아하셨는지 솔직하게! 우리 상대! 아! 뺏어 뺏어! 지금 뭐 평일 이 시간대인데 뭐 어쩔 수 있어요? 대학생이세요? 네! 오! 혹시 과가? 방송 영상! 방송 영상! 방송 뒤에 진출하시는 게 목표세요? 피디가 되려고! 피디가 되려고! 나중에 또 한 팀 일을 해서 좋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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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상당히 잘하시나 봐요! 상당히 못해요! 100% 국내산 한 동! 음! 얘네! 어! 부드러워요! 어! 부드러워요! 어! 부드러워요! 어! 어! 맞어! 맞어! 막 간 거 같아요! 막 간 거 같다 지금! 야! 이대로 제사상에 올라가도 사실은 무리가 없어! 아! 지금! 밥 먹고 나서 약간 커피 땡기지 않아요? 커피 한 잔 드릴까? 네! 육영근 홍삼이 들어가서 건강도 챙기시고 맛도 챙겨요! 드실 분! 저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저희 고2! 고2세요! 그럼 어떻게 커피 먹어도 돼요? 커피 되죠! 예! 아! 불법 아니죠! 시간 잠깐 괜찮으시면 제가 선물 좀 드리려고 별가 없는데 베트남에 대한 이 시민들의 피드백을 좀 원하세요! 맞습니다! 살짝 맛 보시고 냉철하게 한번 평가해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나 좋아한다!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이 생활관에 한 분씩 저런 분들 또 계셨죠! 아! 야! 이거 물에 먹으면 정하시네! 두유 어때요? 두유! 두유보다 이 빨대가 또 붕으로 돼서 어! 어! 야! 이걸! 난다른 관점! 많이 안 달아가지고 어! 맞아요! 네! 너무 많이 안 달아서 쭉쭉 들어가요! 아! 쭉쭉 들어가요! 아! 쭉쭉 들어가요! 어! 누룽지! 아! 이거 누룽지요? 야! 이거 너무 맛있어요! 재밌는 친구! 어! 그거 뭐하고! 어! 엄청 맛있는데요? 군대 있으면 다시 갈까요?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엑스토어 진행한다고 하니까 평소에 특별한 한국 제품 관심을 가졌던 외국인분들이나 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2021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토어 그리고 태국 한국 상품전 공식 홈페이지 이 링크 보이시죠? 여기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아! 뭐 이렇게 풀 수 있지 않나?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아! 저기에요!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아! 좋아요!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잘 맞는 거 갖다 쓰시면 되시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 표현해봤는데 또 합이 꽤 괜찮아요 아! 재밌었어요! 신부 분들이랑 함께 좀 하다 보니까 색다르고 시즌5원이랑 또 다른 재미가 있고 재밌네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힘내시라고 도로 하나 만들고 만들어드리고 이 시간 끝내는 건 어떨까요? 아! 왕국으로! 뭐! 중소기업! 기물래요! 으라차차!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완벽으로 끈해요? 2년의 끈을 아! 이거 빨리 놓아주세요! 제가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잘 안됐어 그래 한번 놓아주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중소기업 흘릴래요! 으라차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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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